안녕하십니까 황민욱 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0년도 제4회차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기기과목 기출문제 시간입니다. 전체적인 문제는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도 물론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요. 동기발전기의 단절권, 전절권 나오면 사실상 조금 기본 문제이긴 합니다. 우선 단절권의 특징이 아닌 것은 나오는 거죠. 우리가 단절권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감을 때 조금 극간격보다 조금 짧게, 그렇죠? 짧게 감는 걸 우리가 단절권이라고 하니까 사실상 전체적인 내용은 맞는 내용이에요. 극간간격이, 코일 간격이 극간격보다 좀 짧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은요. 전절권에 비해서 합성 6위 기절력이 증가한다? 짧은데 증가할 수는 없죠. 우리가 1대 1이 제일 큰 건데 그것보다 조금 짧다라고 하면, 그렇죠? 여기에 답은 사실상 2번이 답이죠. 기절력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조금 감소하는 건 사실입니다. 전절권에 비해서 코일 단위 짧게 되므로 제로가 절약된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요. 고주파를 제거해서 전절권에 비해서 기절력의 파형이 좋아진다. 이건 단절권을 감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기발전기에서 단절권의 특징, 6위 기절력은 감소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하로 운전하고 있는데 50Hz다, 사극이다, 건선형 유도전경계가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나서 전부하 속도가 1440rpm에서 1000rpm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면 이 차에 몇 옴의 저항을 넣어야 하는가? 이렇게 나오면 느낌은 어떤 거예요? 건선형 유도전동기라는 게 좀 특징적인 거였고요. 건선형 유도전동기의 특징인 거고 건선형 유도전동기의 속도를 변화하기 위해서 뭔가 넣었고 기존에 뭔가 있었으니까 이거 비례추위하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비례추위를 계산하자. 그래서 비례추위라고 하는 항목으로 계산을 하면 사실상 조금 중요한 문제인데 나보고 이걸 문제를 풀어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선은요. 힌트를 한번 찾아볼까요? 힌트요. 우리가 비례추위라고 하니까 S1분의 S2. 이거는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돼요. S1분의 S2. 그러면 S1일 때의 저항이고 S2일 때의 저항이 달라진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 비례추위, 머릿속에 이걸 딱 떠오르셔야 하는데 문제는 SS. 슬립이 나왔고 여기에는 슬립이 안 나왔으니까 예. 우리 보고 슬립을 계산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슬립을 한번 계산을 해야 하니까 슬립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되겠네요. 슬립이라고 하는 건 조금 안 보이시면 한번 써볼까요?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셔야 하는 건 비례추위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원래의 슬립에 원래의 다른 슬립은 조금 변화합니다. 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요거만큼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만큼 저항이 있는 것에 내가 뭔가를 집어넣을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차 저항이라고 해서 2라고 쓸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는 이거를 확인을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비례추위예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죠. 이거 모르죠. 이것도 사실은 모르죠.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슬립과 관련된 공식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의 동기 속도에 동기 속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또 다른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해서 다시 라고 하나 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 이거 하나 계산해야 되는 슬립을 계산해야 되는 공식 머릿속에 하나 떠오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요. 나머지 하나 더 있죠. 어떤 거예요? 문제에서 1440이라는 거 그 다음은요. 1000이라는 거 이거를 줬으니 나보고 또 이거 계산해달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동기 속도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동기 속도에 해당되는 식을 한번 계산을 더 해주셔야 되겠죠. 동기 속도는 P분의 120F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얘의 단위가 RPM이다. 이런 거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가죠. 우선은 슬립이 두 개니까 슬립을 하나 두 개 계산하셔야 되겠네요. 두 번 계산해야 돼요. 첫 번째 계산하셔야 되는 슬립 S1이라고 하는 거 여기부터 할까요? 여기가 쉬우니까 우리가 극수가 지금 현재 4극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4극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20이고 주파수는 50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거 계산되시죠? 여러분들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을 하시면 이게 1500 RPM이 나온 거 같아요.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슬립 S1을 한번 구해볼까요? S1이라고 하는 건 어떤 때예요? 맨 처음에 속도죠. 1440일 때 그러니까 1440일 때니까 1500일 때 1500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1440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계산하시면 아마 0.04인가? 이런 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 계산했고요. 됐고요. 그 다음은요. 두 번째 S2도 계산을 한번 하셔야 되니까 S2도 1500에 1500 마이너스 1 빵빵 빵빵이네요. 하나 더 있네요. 빵빵빵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0.333333333333333 이렇게 되겠죠. 333333이니까 3333까지 갈까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괜찮으시면 0.33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중에 언저리에서 찾을 거니까요. 됐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계산됐으니까 이거 계산된 거 지울까요? 이렇게 계산된 거 지우면 이제 나머지 남는 건 여기 위에 있는 것밖에 없네요. 그러면 S1이라고 하는 거 대입을 해볼까요 S1 여기 있네요 여기가 0.04고요 그 다음에 S2는 0.033이죠 33.3% 이거는 조금 언제나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 중에 하나죠 R1이라고 하는 건 애초에 얼마가 있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0.02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0.02에 내가 뭔가를 하나 더 넣어줘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결론은 R2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그냥 옮길까요? 어떻게 옮기나요? 0.04에 0.333에 곱하기 0.02에 마이너스 0.02 하면 되나요? 공약률 예산계로 쭉 해서 타이핑하고 딱 치면 얼마가 나오나요? 한번 쳐보시면 제 생각에 아마 0.14 얼마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사실상 답은 1번이기는 한데요 수치가 딱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요? 얘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요 그래서 사실상 이걸 계산을 여기에 다 이렇게 넣어서 이거를 우리 계산기에서 A, C 얼마 얼마 이렇게 다시 불러오는 값 있잖아요 그걸로 실제 3333 되는 걸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그냥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냥 0.145가 나온다든지 0.14 반올림에서 6이 나오든지 그 정도에서 찾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 계산하는 방법 쭉 공식도 여러분들 하나만 기억이 나시면 쭉 연달아서 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문제였고요 답은 1번이었습니다